안녕하십니까 일단 제가 아저씨를 보면 대주님을 보면 뭔가 바쁘기는 바쁜데 바쁘게 움직이시는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바쁘지만 실속은 별로 없으세요 그렇다고 해서 아예 내가 못 먹고 못 사는 그런 사주도 아니지만 바쁘지만 그런 건 없고 그리고 기주님 같은 경우에는 직업이 바뀌시든지 직장이 바뀌셔야 된다라고 나오거든요 이게 올해 내년을 말씀하신 걸까요? 올해는 거의 같지 않습니까? 근데 뭔가 바뀌어야 돼요 지금도 그 남편이요? 아니 제가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될까요? 제가 뭐 저한테 맞는 신랑분은 하시는 일이 뭐예요? 하는 일은 현재 지금은 조금 쉬고 있어요 몸이 안 좋아요? 네 그렇게 안 좋지는 않는데 일단 일적인 부분에서 여러가지 민원도 들어오고 해가지고 좀 휴직 상태 있거든요 무슨 일을 하시는데 민원이 들어와? 복직이 될지 어쩔지는 잘 모르겠지만 준비는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분도 사주상으로는 나쁜 사주는 아니에요 근데 뭔가 운이 안 튀어지는 거지 계속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뭔가 움직이긴 하지만 실속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막히는 거죠 계속 근데 뭔가가 가로막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 대주님 왜 상문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누구 최근에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? 아니면 형제일신이든 부모님은 언제 돌아가셨어요? 살아계시는데요 두 분 다? 근데 왜 상문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지? 상관쯤에도 올해는 전혀 안 갔거든요 그러면 기준임내는 최근에 누구 돌아가신 분 없어요? 네 희한하네 무언가가 막혔다라고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혹시 대주님내로 조상들을 묘를 썼나요? 묘를 쓰지는 않았어요 그 이제 뭐 선수한 일이야 뭐 예전에 했었던 일이고 그 특별하게 만들어진 거는 이제 뭐 제각 개념으로 인해 가지고 그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작년부터 그걸 하거든요 뭐? 이제 선선의 제사를 그니까 집안의 제사를 그 이제 제각이 다 그 집안의 제사를 제각이 모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선선에다가 제각처럼 해가지고 집안의 제각이 다 생산해서 지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묘를 손댔든지 아니면 묘가 있는 땅을 손댔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이게 상문 기운으로 제가 느꼈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를 뜯어고 치고 막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뭐 묘를 옮겨서 파가지고 이장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저기 뭐야 묘에 뭘 비석을 세우든 비석 있는 걸 없앴든 뭐 했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 그거는 이제 수년 전에 있었죠 수년 전에 수년 전에 있어가지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집안을 이제 한두 분 더 돌아가시고 그런 모든 부분들이 이제 좀 뭔가 전부 이제 할 수 있게끔 집안에서 다 이제 이것도 좀 하고 해가지고 이제 마무리가 된 좀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런 부분들이 비석 말씀처럼 비석도 세웠고 이제 그런 선선도 건들고 그러했던 부분들이 시간이 지금 꽤 흘러간 상태거든요 얼마나 흘렀어요? 10년이 좀 넘었어요 거의 아니 거의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냥 10년이라고 했을 경우에 이거를 10년이 세월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거를 하고 나서 대주님이나 서씨 집안 대주님 쪽 가중으로 서씨로 일이 다른 분들도 다 잘 풀려나갔어요?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런 것에 치여가지고 저희 그 큰 집 쪽으로 둘째 셋째 아주버님도 돌아가시고 저희 저희 이쪽 우리 아버님 계열적으로 우리 큰 아주버님도 내추렐로 쓰러지시고 그리고 이제 모든 게 이제 좀 시간이 흘렀죠 그렇게 된지가 10년 가까운 세월이 넘었죠 그러니까 거기에 그거를 하면서 나는 이제 아까 상문이라고 했는데 그 거기에서 이제 묘나 이런 동토로에서 주당이 들어온 거예요 주당 쌀이 그러니까 함부로 건드린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일진을 안 봤거나 아니면 건드리지 말아야 될 분 묘를 건드렸다든지 그래서 그럼 거기에 이제 바람이 불어온 거죠 그렇다고 10년이 지났다고 안심을 하지 마세요 아직 이거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를 소멸을 시키거나 아니면 풀어서 뭔가 이렇게 하셔야 되지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한 게 그거예요 오래된 얘기라고 해도 그게 불과 뭐 10년 전후밖에 안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잘 하신다는 분들을 모셔다가 법사님도 모시고 이런 분들도 모시고 막 하셔가지고 집안에서 하셨어요 그래도 순천에서 잘 하신다는 분들이랑 또 기타 등등의 분들을 모셔가지고 근데도 하고 나서도 그러면은 그 바람이 안 멈췄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없었어요 그리고 그리고는 없었어요 네네네 그리고 없었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잘 하신 거네요 진짜로 더 크게 잘못되는 건 막아 놓고 가신 거니까 그거는 일단 저도 같은 무당으로서 잘 하신 건 맞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바람이 영향이 컸다라고 나와요 예 그럴 거예요 아마 아무래도 사람들이 돌아가셨으니까 그렇죠 작았다고는 볼 수 없죠 예 그래서 그거는 잘 풀어 놓으신 거고 그리고 대주님은 올해는 어정어정 이렇게 넘어간다 해도 내년 춘 3월이 될까 4월이 되면 뭔가 다시 꽃이 펴요 피기는 그러니까 다시 뭔가 일을 하실 것 같아요 그때쯤에 그래요 그렇게 보이면 좋겠네요 아니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무당말은 지나 봐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렇게 보이니까 그런 거고 지난 과거를 마치는 거는 어느 무당이든 다 봐요 과거를 마치는 거는 근데 이제 미래가 사실은 어느 정도까지 좀 정확하게 맞냐 이거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3월 달이면 움직이시니까 양력 3월은 좀 참 기운이 있으니까 그거 지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여기 대주님은 건강 신경 두 분 다 건강이 좀 그렇네 아주 좋지는 않아요 두 분 다 괜찮은데 괜찮으세요? 네 뭐 아직까지 특별하게 어디가 뭐 그렇지 않는데 그래서 건강을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몇 바람이고 뭐고 했어도 어쨌든 한 번 하셨다고 해도 차후에 다시 한 번 뭔가 한 번은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막은 거는 막았지만 자손들이 풀려나가는 거는 아직 안 풀려나갔어요 뭐 하는 일이 잘 돼가지고 이게 좀 잘 풀려나가야 되는데 또 뭐 물론 뭐 자녀분들도 뭐 이제 뭐 취직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이제 그 대학을 가는 문제나 이런 것도 그런 역량은 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나중에라도 한 번 더 이렇게 해주시면 답답함이 더 풀려나가실 겁니다 라고 보여져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주님은 일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 진짜 이 묘 바람이나 이 묘 함부로 건들면은 진짜 사람 죽어나가요 경험해 보셨으니까 알잖아요 그래서 저희 이 집의 장소원이란 분이 기독교로 그러니까 이렇게 정교가 크지 않습니까 기독교여가지고 뭘 몰랐죠 그때는 기독교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단이나 썼는데 이제 그걸 후유증으로 해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잘하고 계셔요 그럼요 그러니까 모르고 한 번 건드려봐서 벌도 그렇잖아요 벌한테 모르고 쏘였을 때는 되게 아프니까 다음부터는 벌이 무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하죠 똑같은 거예요 그분도 모르고 몰랐으니까 그렇게 건드렸지 어느 정도 아는 분 같았으면 태기를 하고 혹시라도 모르니까 그 묘 하기 전에 다 구하고 재 지내고 그리고 하거든 그래서 일단은 바람은 잘 재우셨다고 보여지고요 그 대신에 한 번 더 시일 내로 한 번만 더 풀어보시면 뭔가가 이제 자손들이 풀려나가는 게 좀 틀려지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참고하셔가지고 진행을 한 번 해보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아 근데 예 직업을 아니 이게 바꾸면 대충 어느 쪽으로 제가 사주에 맞는 것 같은가요? 아니 근데 제가 아까 직업을 물어봤잖아요 아 저요? 아니 아 신랑 예 신랑은 이제 한길밖에 몰라가지고 예 직업이 운동선수였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지도자의 길을 걷고 있었어요 예 이제 그러다가 이제 좀 이렇게 지금 더듬더듬 하고 있는데 이제 그쪽으로 가야 돼요 앞으로도 이제 그런데 그게 될란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저 직업을 바꿔야 된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리고 본인도 어차피 일은 바뀌어야 돼요 직업이 꼭 뭐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뭐 다른 직장을 가도 직업이 변경이 되잖아요 그런 것 처럼 그렇게 변경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음 음 예예 아 그렇군 알겠습니다 근데 어디 위치에 계신가요? 저는 부산에 있습니다 아 부산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근데 군대에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